자살하지 마요. 우리가 당신을 죽여줄게요. 페데리코 아사트 장편소설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1의 9장입니다. 테드의 원래 의도는 로비 차우드의 거실 가장 구석진 곳으로 가서 창밖을 보는 척하며 시간을 죽이는 거였다. 그러나 그의 계획은 아사의 서재를 나서는 순간 무산되었다. 노마가 다가와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 차가운 맥주를 건넸고 커피 테이블 주위에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는 두 쌍의 남녀에게 그를 데려갔다. 다행히도 그들은 테드가 아는 사람들과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노마가 왜 이 사람들을 골랐는지 약간 궁금해졌다. 여자들은 자기들끼리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짧은 침묵으로 새로운 사람을 환영해 주었다. 여자들의 대화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때때로 맞장구를 쳐주던 남자들은 고개를 들고 테드를 반갑게 맞았다. 그러나 테드는 자리에 앉을 생각이 없어 계속 서 있었다. 이때 테드는 남자들 중 하나가 예전에 같은 반이었다는 걸 알아차렸다. 그는 덥수룩한 검은색 턱수염을 자랑하고 있었다. 테드는 그 하늘색 눈을 보고 누군지 알아보았는데 그를 고등학교 복도에서 본 것이 어렴풋이 기억났기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건 조금 전 로비 차우드의 눈에서 보았던 복종의 빛이 그의 눈에서도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이 파티에 온 사람 중 동창생이 아닌 사람은 없는 걸까? 테드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만나서 즐기며 사는 이 아웃사이더들의 모임이 가슴 저릿할 정도로 부러웠다. 테드의 고등학교 친구들은 모임을 갖지 않은 지 여러 해가 되었다. 바닥 온도가 그 자를 구해준 거야. 한 여자가 말했다. 턱수염과 하늘색 눈을 가진 남자의 아내가 한 말이 즉시 테드의 관심을 끌었다. 그는 맥주 캔을 입으로 가져가면서 슬쩍 다가갔다. 이해가 안 가네? 다른 여자가 말했다. 당신이 설명해봐, 바비. 바비, 팬더게스트. 테드는 과거에서 날아온 화살에 맞은 것처럼 갑자기 그의 이름이 기억났다. 예전부터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알고 있어서 작은 천재라고 불렸던 친구.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재학교로 전학 갔다는 사실이 기억났다. 아, 팬더게스트. 너였구나. 다른 무엇보다도 그를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테드가 말했다. 네 명 모두 약간 충격을 받은 얼굴로 테드를 돌아보았다. 바비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왜? 이건 답을 모르겠어, 바비? 테드는 탁자 주위에 있는 딱 하나 남은 빈 의자에 앉기로 결심했다. 다른 손님들의 이야기가 배경으로 들려서 침묵이 그리 어색하지 않았다. 나, 테드 맥케이야. 테드가 손을 내밀면서 말했다. 바비가 소개를 맡았다. 아, 이쪽은 랜스 파이어스타. 테드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틀림없다. 잊을 수도 있는 이름이 아니니까. 그는 마르고 머리가 빨간색인 남자의 주근깨 박힌 손과 악수했다. 그러고 나서 여자들과도 악수를 했다. 이쪽은 테레사, 이쪽은 트리시아. 트리시아의 손이 스펀지처럼 물컹했고, 무슨 이유에선지 테드는 그 손을 잡는 순간 웬델의 시신을 떠올렸다. 거실 카펫 위에서 치워졌을까? 테드와 나는 고등학교 동창이야. 바비가 말했다. 테드는 대화가 딴 길로 새지 않기를 바랐다. 조금 전에 그 살인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던데. 엿들을 생각은 아니었지만 듣게 됐어요. 트리시아가 잠깐 이마살을 찌푸리더니 기억해냈다. 아, 네. 그랬죠. 그 자가 무혐의로 풀려났는데 피의자 가족은 이제야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이제 너무 늦었지만요. 어떻게 이 사건을 모를 수가 있어, 테르사. TV를 안 보거든. 그럼 하나도 못 들었겠네. 어쨌든 그 자는 풀려났어. 히스패닉이라는 것 같아? 그녀가 업신 여기는 말투로 히스패닉이란 말을 했다. 조금 전에 만난 남자가 대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얼굴을 약간 불켰다. 테드는 얘기를 계속 듣고 싶어서 심각한 표정으로 체념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마치 자신을 비롯해 이 테이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회를 찾아 이 땅에 온 이민자의 후손이 아닌 것처럼. 아까 말했잖아. 바닥 온도. 트리시아는 비밀을 이야기하듯 속삭였다. 지하에 세탁소가 있었대. 테드의 심장이 덜컹 내려앉았다. 이해가 안 가. 테레사가 말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가 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전혀 놀랍지 않다는 듯 눈을 굴리며 고개를 저었다. 인상 쓰지 말아요. 테레사가 남편을 보지도 않고 말했다. 렌스는 두 손을 들어 항복을 표시했다. 시신의 체온을 측정해서 사망 시각을 추정해요. 바비가 전문가다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자에게는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어. 트리시아가 끼어들었다. 그 불쌍한 아가씨가 살해당했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추정한 바로 그 시각에 그는 술집에 있었어. 그걸 증언해 줄 증인이 많았고. 그래서 풀려난 거야. 테드는 다른 차원의 공간에서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대화를 따라가고 있었다. 최악의 우려가 확인되었다. 린치의 이중성은 도대체 어디까지일까. 바비 팬더게스트가 이야기를 이어받아 계속하는 동안 테드는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또 던졌다. 단서를 찾기 위해 피해자 가족이 고용한 전문가에 의하면 지하세탁소 건조기의 배기관이 아파트 바닥을 따뜻하게 만들었다는군요. 그래서 시신의 체온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천천히 떨어졌고. 그 때문에 법의학 전문가들이 사추시를 잘못 계산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듣게 말을 해 바비. 아 미안해 자기야. 사망 추정 시각을 사추시 틀리게 계산했다는 거지. 그 자 이름이 뭔지 기억나세요? 테드가 끼어들었다. 팬더게스트 부부가 서로를 보았다. 라미레지요. 아냐. 라미레지가 아냐. 그리고 라틴개도 아니고 다른 뉴스하고 혼동했나봐 자기야. 그 자 이름은 블레인이었어. 에드워드 블레인. 아냐. 자기가 틀린 거야. 아냐. 라미레지야. 바비. 집에 돌아가자마자 내가 증거를 보여줄게. 내가 맞다는 걸 알면 자꾸 도전하지마. 바비가 눈을 내리깔고 고개를 끄덕였다. 에드워드 블레인. 린치는 어째서 이미 대중적인 지식이 된 수사 내용을 마치 자기들만 아는 기밀이냐 말했었을까. 어쩌면 린치와 그의 조직이 그 정보를 가족에게 전달하려고 조처를 취한 것일까. 하지만 그건 터무니없는 추측이었다. 테드는 지난 24시간 안에 일어난 일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장 타당성 없는 설명들을 받아들이는데 지쳐버렸다. 진실은 훨씬 단순했다. 린치가 그를 속인 것이다. 테드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전망창 밖을 내다보았다. 아서는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파트 1 제 10장입니다. 바깥 풍경이 팬더게스트 부부와 파이어스타 부부의 대화보다 더 흥미로웠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이웃들 흉을 보는데 열을 올리고 있었다. 테드는 일어서서 창가로 가는 건 너무 무례할 것 같아 비스듬히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기서 노마를 쏙 빼닮은 사내아이가 뱅뱅이 가운데에 있는 핸들을 점점 더 빠르게 돌리고 있었다. 여자아이들이 좌석을 힘껏 붙들고 깔깔 웃으면서 소년에게 그만하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강력한 팔과 기계적인 집중력을 가진 차장은 거의 빛의 속도로 기구를 돌리고 있었다. 여자아이 하나가 소년, 티모시에게 그만하라고 간청했지만 즐겁게 깔깔거리는 걸 보면 뱅뱅이가 멈추는 걸 결코 진심으로 원하는 건 아닌 것도 같았다. 티모시 로비 차우드는 그 나이 때 소심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던 자기 아버지와는 다른 미래를 살 것이다. 소녀들의 뱅뱅이 탑승이 끝났다. 소녀들은 현기증에 비틀거리며 내려와서 티모시를 기쁘게 해주었다. 티모시는 중앙의 핸들을 계속 돌리기 위해 뱅뱅이에 남아서 하나도 안 어지러운 척하며 자신의 강철 체력과 원심력의 다음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히 뱅뱅이의 신이라 할 만했다. 먼저 탄 여자아이들보다 몸집이 작은 남자아이 하나와 여자아이 하나가 티모시 양쪽의 좌석을 차지했다. 잘 들리지 않았지만 티모시가 아이들에게 주의사항을 일러주는 것 같았다. 꼬마들은 길게 이어지는 주의사항을 들으면서 웃음이 사라졌다. 마치 위험한 롤러코스터를 처음 타려는 아이들 같았다. 테드가 앉아있는 곳에서는 서재에서 그의 관심을 끌었던 타이어 근혜가 걸려있는 나무도 보였다. 마당의 다른 부분과 비교하니 낡은 고무 타이어는 아까보다도 훨씬 어색해 보였다. 그 집의 완벽함과 어울리지 않는 소품. 그때 타이어 근혜가 부드럽게 앞뒤로 흔들렸다. 나무에서 2, 3미터 떨어진 곳에 여자 둘이 벤치에 앉아있었다. 아이들을 지켜보려는 목적이겠지만 실은 둘이 나누는 대화에 훨씬 더 관심 있는 것 같았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려 서로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테드에게는 옆모습만 보였다. 돌이 지났을까 말까 한 여자아이가 빨간 물방울 무늬가 있는 흰 원피스를 입고 넘어졌다 일어났다. 테드는 흔들리는 타이어와 걸음마를 배우는 아기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기는 벤치를 붙잡고 있거나 공기를 잡는 시늉을 하며 뒤뚱뒤뚱 앞으로 내디딛다 엉덩방울을 찍곤 했다. 그러면 까르르 웃으면서 엄마가 듣든 말든 엄마에게 뭐라고 옹알거렸다. 타이어가 더 세게 흔들리는 것 같았다. 응?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건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아기가 작은 꽃을 향해 곧장 걸어가서 오랫동안 살펴보더니 그 옆에 무릎을 꿇었고 입술을 움직이는 것이 따도 되냐고 물어보는 것 같았다. 아기가 자그맣고 통통한 손가락으로 그 꽃을 따서 엄마에게 전하는 동안 타이어가 훨씬 더 큰 홀을 그리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저 정도로 흔들리려면 바람이 꽤 거세게 불어야 할 텐데. 집안에서 봐도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다는 걸 테드는 알 수 있었다. 무언가가 타이어에 매달려 있었다. 아까는 거기 없었던 것. 처음에 테드는 뱀이라고 생각했지만 타이어 구멍을 통해 밖을 훔쳐보는 주머니 쥐가 보였다. 꼬리가 축 늘어져 있었다. 주머니 쥐도 테드를 빤히 보았고 테드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트리시아 팬더게스트가 그를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테드는 휴대전화를 꺼내 확인한 뒤 주머니에 다시 넣으면서 휴대전화 때문인 척했다. 다시 타이어를 보다가 그 사악한 유해동물과 눈이 딱 마주쳤다. 주머니 쥐가 창문에서 그리고 테드에게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그 작고 날카로운 이로 타이어를 각는 것을 보자 꿈에서 본 것들이 되살아났다. 아기는 그 작은 두 팔을 앞으로 내밀고 넘어질 듯 위태롭게 그 동물 옆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테드는 벌떡 일어나서 단 두 걸음만에 창가에 다다랐다. 거실의 대화가 중단되었고 몇 명이 그를 돌아보았다. 이제 주머니 쥐는 타이어 위에 올라가 앞발로 타이어를 꽉 붙잡고 있었다. 발톱이 무섭게 길었다. 아기가 타이어에서 2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서 걸음을 멈춘 것을 보면 아기도 주머니 쥐를 본 것 같았다. 그러나 그게 뭔지 잘 몰라서인지 비틀거리며 두세 걸음을 더 갔다. 제발 아가 제발 엄마한테로 돌아가 저런 동물은 매우 위험하다. 온갖 병균을 옮기고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다. 아기가 주머니 쥐를 고양이나 다른 무해한 동물로 착각하고 다가가서 쓰다듬으려 할 수도 있다. 드디어 잠깐 망설인 후에 아기가 용기를 내어 타이어를 향해 돌진했다. 오 하나님 테드가 손바닥으로 유리창을 쾅쾅 쳤다. 조심해 그가 소리쳤다. 그 순간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고 모두 테드를 돌아보았다. 성질 급한 손님이 창가로 달려왔고 두세 명은 테드의 뒤에 섰다. 몇 명은 자기 자리에서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한 채 사방을 둘러보았다. 노마가 부엌에서 달려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밖에서는 벤치에서 대화를 나누는 두 여자도 놀고 있는 아이들도 모두 테드의 경고를 듣지 못한 것 같았다. 특히 그 어린 여자 아기도. 아기가 타이어를 향해 비틀거리며 마지막 몇 걸음을 내딛고 있었다. 테드는 창문과 씨름했다. 밀어서 여는 창문 위아래가 걸쇠로 잠겨있었다. 무슨 일입니까? 옆에선 남자가 물었다. 아기가 위험해요. 테드가 그를 돌아보지도 않고 말했다. 타이어 위에 커다란 주머니 쥐가 있어요. 테드의 극심한 공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되었다. 여자들이 벌떡 일어나서 달려왔고 비명을 지르는 여자도 있었다. 안 보이는데요? 한 여자가 소리쳤다. 아니, 바깥에 타이어 그네가 몇 개나 있다고 안 보입니까, 부인? 다른 손들이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마침내 수다를 떨고 있던 엄마들의 관심을 끌었다. 그녀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집을 보았다. 수십 개의 얼굴이 창문에 붙어 필사적으로 주위를 끌려는 것을 보고 분명 깜짝 놀랐을 것이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나? 두 여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다행히도 이 소란 때문에 아기도 걸음을 멈췄다. 아기가 뻗은 팔이 흔들리는 타이어에서 5,60cm 떨어진 곳에 있었다. 마침내 테드가 창문을 열었다. 아기! 타이어 안에 주머니 쥐가 있어요! 모성 본능이 즉각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 한 엄마가 벤츠에서 벌떡 일어나 아기에게 달려갔다. 수십 초 전까지만 해도 거실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 타이어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선두에 선 남자가 빗자루를 휘둘렀다. 아기 엄마는 아기를 안고 폭발 직전에 폭탄해서 도망치듯 타이어에서 멀어졌다. 전망창 3개가 모두 열렸고 다들 창가에 서서 밖에서 벌어지는 일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주머니 쥐는 타이어 안에 숨어 있으니 도망갈 곳이 없었다. 주머니 쥐가 뛰어내려 도망가려 할 때 과연 빗자루로 막을 수 있을까? 테드는 의문이 들었다. 얘들아! 급조된 사냥꾼들 중 하나가 뱅뱅이 옆에 선 아이들에게 외쳤다. 그 위로 올라가! 너희 모두! 아이들이 여덟 명 있었다. 뱅뱅이에는 자리가 네 개 뿐이었지만 모두 끼어 탔다. 현명한 조치였다. 사람들이 몰아내면 주머니 쥐는 위협을 느끼고 누군가의 발목을 물 수도 있다. 벤치에 있던 두 여자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아기를 안고 올라갔다. 이제 풀밭에 남은 사람은 남자 네 명 뿐이었고 그들은 빗자루 한 개로 무장한 채 다이아몬드 대형으로 그늘을 향해 나아갔다. 저기 스티브! 빗자루를 든 남자가 말했다. 가서 좀 더 확실한 것 좀 찾아봐. 사비나 뭐 그런 거! 맨 뒤에 있던 남자가 총총걸음으로 사라졌다. 남아있는 세 명은 앞으로 계속 나아갔다. 뱅뱅이 위에 아이들과 벤치 위에 여자들, 창가의 손님들이 모두 그들의 행동을 숨죽이며 지켜보았다. 빗자루를 든 남자가 타이어 근혜에서 3미터쯤 떨어진 곳에 멈춰서 쭈그리고 앉아 손잡이가 앞으로 오도록 빗자루를 쥐고 휘두르며 최대한 멀리까지 찔러댔다. 빗자루 끝이 부드럽게 타이어를 밀자. 타이어가 원을 그리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때 스티브가 삽 대신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돌아왔다. 다들 그 새로운 무기를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들은 타이어를 애워싸고 이쪽에선 빗자루 손잡이로 타이어 안쪽을 찌르고 저쪽에선 야구방망이를 들고 기다렸다. 주머니 쥐가 타이어 속 빈 공간을 돌아다니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렇다면 쫓아낼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 그들은 타이어 안을 들여다보려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다. 주머니 쥐는 없었다. 빗자루를 든 남자가 두 손으로 타이어를 들고 조금 전까지 비둘기가 숨어있던 실크 해트를 뒤집어 비어있음을 보여주는 마법사처럼 창가에 선 관객들에게 보여주었다. 모두의 눈길이 타이어에서 테드에게로 옮겨졌다. 동시에 아직 뱅뱅이 위에 서있던 아이들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이 소동에 책임이 있는 듯한 낯선 아저씨를 보았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다. 거실 안 그의 주위에 서있던 손님들은 그의 광기가 옮을까봐 겁이 나는 것처럼 황급히 자리를 떴다. 테드는 그들의 반응을 거의 인식하지 못했다. 그 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으니까. 분명히 거기 있었는데 주머니 쥐가 사람들 눈에 띄지 않고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창문의 걸쇠를 풀기 위해 아주 잠깐 눈을 돌렸을 뿐이었고 그때도 다른 사람들은 타이어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가 주위를 돌아보았다. 방 안이 무거운 침묵에 잠겨있었다. 모두 그를 빤히 보고 있었고 무슨 설명을 기대하는 것 같았다. 렌스와 테레사는 그를 못마땅한 듯 보았고 바비 팬더게스트는 실망한 표정이었다. 노마는 그를 날카롭게 노려보았다. 어느 순간인가 소동에 이끌려 서재로 나온 아서 로비차우드가 제일 먼저 테드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한 손을 얹었다. 테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린치권은 운이 좋았어. 아서가 말했다. 테드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차리지 못했다. 변호사가 맞았어. 개업해서 혼자 활동하고 있더군. 그는 테드에게 뭔가가 적힌 색인 카드를 건네주었다. 내 소식통이 그의 사무실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아냈어. 도움이 되기를 바라. 나중에 전화 좀 줘.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자넨 이제 가는 게 좋겠어. 테드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파트 1 11장 린치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은 시 외곽 노쇄한 교회에 있는 퇴락한 벽돌 건물로 주차장과 버려진 건물들과 위험한 뒷골목과 녹슬어가는 차체와 넘쳐나는 쓰레기에 둘러싸여 있었다. 저녁 7시였지만 사람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유일하게 불이 켜진 창문은 7층에 있었고 린치의 사무실은 5층이었다. 테드는 휴대전화를 꺼내 색인 카드에 적힌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나이 든 여자의 피곤한 목소리가 법률 사무소의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라고 삐 소리가 나면 메시지를 녹음하라고 말했다. 테드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이렇게 늦은 시각에 린치를 발견할 거라는 기대는 별로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한 번 와서 보기는 해야 했다. 어쩌면 린치가 늦게까지 일하는 유형일지도 모를 일이었다. 지는 해의 마지막 빨간 상처가 건축 테러 같은 건물 뒤의 수평선에서 점차 희미해지는 동안 테드는 내일 다시 오자고 계획을 세웠다. 집으로 가는 동안 그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집에 도착하자마자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즉시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현관문이 약간 열려있고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었다. 책들이 바닥에 나뒹굴고 방석이 찢겨있고 파일박스가 뒤집혀있었다. 테드는 그 풍경에서 노골적인 적의를 느끼고 분노했다. 침입자들은 특별히 뭔가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니고 최대한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가려고 애쓴 게 분명했다. 장식품들이 산산조각 났고 TV화면은 강하게 가격당해 금이 갔으며 벽에는 음식 얼룩이 잔뜩 묻어있었다. 테드는 일상의 물건들이 부서져 나뒹굴은 지뢰밭을 건너갈 엄두가 나지 않아 관자놀이를 비비며 서있었다. 그의 발길이 자동적으로 서재로 향했다. 서재에는 더욱 광범위하고 참혹한 참사가 벌어져 있었다. 책장에는 단 한 권의 책도 남지 않았고 컴퓨터는 우주 폐품이 되었으며 책상 서랍은 바닥 여기저기에 놓여있었다. 흥미롭게도 모네의 복제화는 건드린 흔적 없이 그대로 있었다. 테드는 그림 앞으로 다가가 이제까지 자주 그래왔듯이 그림을 내리고 금고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런 어리석은 비밀장소는 마음이 급한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잔혹 행위를 저지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갈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물쇠 한가운데에 난 5mm 정도의 완벽한 구멍이 그의 의심이 맞았음을 증명해 주었다. 손잡이를 당기자 금고문이 활짝 열렸다. 비상실을 위해 비축해둔 약간의 돈은 사라졌지만 린치에게서 받은 서류철 두 권은 테드가 둔 자리에 그대로 놓여있었다. 웬델에 관한 서류철을 펼쳐보니 몇 페이지만 남아있을 뿐 나머지는 사라지고 없었다. 가짜 정보 넌 누구를 죽인 거냐 그들이 뭔가 빠뜨린 게 틀림없어 테드가 소리내어 말했다. 숨겨진 마이크 같은 건 없다고 거의 확신했지만 누가 자기 말을 듣고 있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다. 내일 린치와 끝장을 봐야지 린치가 그들에게 고용된 하수인이라고 해도 테드는 개의치 않았다. 그럴 가능성을 예상했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었다. 하수인이 아니라면 그 잘생긴 변호사가 왜 실명을 사용했겠는가 가명을 쓰지 않고 테드는 매우 단순한 이유를 생각해냈다. 테드가 제안을 갖고 찾아온 사람의 뒷조사를 할 거라고 예결한 것이다. 그런 경우 실명보다 더 좋은 위장법이 있을까? 테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로비 차우드를 통해 혹은 다른 어떤 방식으로든 린치에 대해 미리 알아봤다면 그에 대한 정보를 매우 쉽게 알아냈을 것이고 그러면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신뢰가 커졌을 것이다. 테드는 다시 거실로 향하다가 계단 앞에서 잠시 멈췄다. 2층으로 올라가 자신의 침실과 딸들의 침실은 어떤지 확인하는 힘든 일이 남아있다는 생각에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나 2층에서도 파괴 공작이 계속됐는지 살펴야 했다. 그는 소파로 가서 그 위에 있던 피자 상자와 장신구, 램프, 베개 두 개 등 모든 걸 단번에 쓸어내렸다. 그러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할 일 목록을 마음속으로 점검했고 집안 청소와 정리를 목록에 추가했다. 그가 죽고 나면 아내가 처리할 일이 많을 테니 깨끗하게 정돈된 집 안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게 아내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 같았다. 그는 그 말이 너무 어리석게 들려서 피식 웃었다. 그러고는 휴대전화를 꺼내 액정화면을 톡톡 건드려 전원을 켰다. 지난 화요일 아침 홀리와 마지막으로 통화할 땐 눈물을 참으면서 평소처럼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썼다. 아내와 딸들이 돌아올 때까지 며칠간 트래비스의 배를 타고 낚시를 갔다 올 거라고 했었다. 홀리는 급한 미팅이 잡혀 함께 디즈니랜드에 못 간다고 해놓고 낚시를 가느냐고 잠시 그를 비난했다. 미팅 얘기는 물론 그냥 둘러댄 거였다. 그는 일주일은 좋게 매달려야 할 거라고 다들 예상했었는데 고객과 점심 한 번 같이 하며 얘기하다 보니 거래가 성사됐다고 대답했다. 홀리는 유감이라면서도 어쨌든 덕분에 플로리다에 있는 남자친구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신디가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모양인지 플로리다에 엄마 남자친구 없다고 바로 뒤따라 외치며 아빠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테드는 신디와 통화한 후 나딘과도 통화를 했는데 나딘은 언제나처럼 언니가 엄마를 하나도 안 도와준다고 흉을 본 다음 그날 일을 자세하게 보고했고 테드는 기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다. 홀리는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 테드는 그녀의 이름이 나올 때까지 주소록을 밀어올리다가 멈췄다. 액정화면이 희미해지다가 거의 어두워졌지만 그녀와 이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그의 바람은 약해지지 않았다. 그가 엄지손가락으로 화면을 톡톡 쳤다. 홀리의 목소리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에게 공급된 신선한 공기 같았다. 낚시여행은 어떻게 됐어? 아가씨들이 막판에 우리를 바람 맞췄어. 홀리가 깔깔대며 웃었다. 놀랍지도 않아. 당신들 사진을 봤나 보네. 잠깐 침묵. 테드는 전등을 켜지 않았다. 바깥에서 스며드는 햇빛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었다. 그늘진 거실의 혼돈스러운 분위기와는 달리 홀리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정했다. 내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안녕 자기야 안녕 테드. 오늘 정말 무더웠어. 애들은 당신한테 얘기 안 하겠지만 이 끔찍한 무더위에 다들 지쳐가기 시작했어. 배경으로 신디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짓말이야 아빠. 내가 보고 싶은 모양인데 테드가 말했다. 그러고는 즉시 후회했다. 그건 아닐걸. 애들은 당신 얘기 별로 안 해. 또다시 들려오는 신디의 목소리 거짓말이야 아빠. 트래비스와 나는 오늘 오후에 돌아왔어. 테드가 낚시 여행으로 화제를 돌렸다. 5제곱미터도 안 되는 선실에서 동업자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하룻밤을 더 견뎌야 한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가 없었어. 그랬구나. 우린 이제 저녁 먹으려고 해. 애들이 밖에 나가고 싶지가 않대. 룸서비스 시켜달라더라고. 영화에서처럼. 근데 사실은 에어컨 곁을 떠나고 싶지 않은 거야. 엄마! 이번에는 라딘이었다. 왜? 엄마와 딸들 사이에 짧은 대화가 이어지더니 곧 홀리가 돌아왔다. 테드 식사가 왔어. 나중에 통화해. 햄버거 맛있게 먹어. 뭘 시켰냐고 물을 필요가 없었다. 그는 딸들이 햄버거를 시켰다는 걸 알았다. 안녕 테드. 얘들아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안녕 아빠. 테드도 안녕이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팔이 소파로 툭 떨어졌다. 이번에도 그는 홀리에게 적절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했다. 자신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하지 못했다. 나중에 그녀가 서재에서 이마에 구멍이 뚫린 채 쓰러져 있는 그의 시신을 볼 때 떠올릴 수 있도록 그 말을 꼭 해주고 싶었는데 그는 운명이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방안이 완전히 어두워져 있었다. 테드는 악몽에 시달리며 고작 서너 시간을 잤다. 그는 아래층에서 샤워한 후 전날 입은 옷을 다시 입고 새벽 5시에 먹을 것을 찾아 부엌을 뒤지고 있었다. 아침마다 잭 윌슨의 목소리가 배경으로 흘렀건만 오늘은 채널 4의 뉴스 진행자가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지 의심스러웠다. 테드는 웬델 살인 사건이 오늘의 주요 뉴스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이런 이른 시간에는 오열하는 유족들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보도될 것 같아서 두려웠다. 그는 체념하고 리모컨을 눌렀다. TV가 켜지는 순간 금이 간 화면이 눈에 들어왔다. 축구공 크기의 회색 얼룩이 뉴스 진행자의 얼굴을 가렸다. 가슴이 깊게 파인 원피스를 입고 있는 걸 보니 잭 윌슨이 아니었다. 그녀의 모습 및 회색 얼룩 너머로 사건 현장인 호숫가 별장에 제일 먼저 도착한 경관이 얘기하고 있다는 내용의 자막이 흐르고 있었다. 지역을 순찰 중이었는데 상황실에서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평생을 그 지역에서 살아서 호수로 가는 지름길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분도 채 안 걸려서 현장에 도착했죠. 테드는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었다. 조금 전 거실에서 뭔가 움직였다. 어두운 형체가 넘어져 있는 가구 뒤로 휙 사라지는 것을 견눈으로 분명히 보았다. 경관님, 살인범이 보안 카메라에 찍혔을 수도 있다던데 사실입니까? 전기 스탠드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넘어졌다. 테드는 움찔했다. 이 빌어먹을 쥐새끼! 수사가 진행 중이라 제가 확인해 드릴 수 있는 건 집주인이 보안 카메라를 설치해놨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다른 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없겠는데요. 옆으로 흐르는 자막이 살인범 보안 카메라의 잡혀로 바뀌었다. 테드는 자신도 모르게 TV 앞으로 다가가 있었다. 뉴스에 빠져들었기 때문이기도 했고 거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신경이 쓰였기 때문이기도 했다. 주머니 쥐가 보이진 않았지만 쓰레기더미 속을 돌아다니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뉴스 진행자가 말했다. 웬델 씨의 아내와 두 딸이 웬델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소식에 대해 가넷 경관의 증언을 들으셨습니다. 유족들은 방탄유리로 된 자동차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데요. 이 비극적인 범죄의 동기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 테드는 최악의 이야기가 나올까 봐 두려워했다. 한 가정이 파탄났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웬델 씨의 아내 홀리와 그의 두 딸 나딘과 신디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현장에 나가 있는 채널사 중개팀을 연결해 이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침묵 다음 뉴스입니다. 채널사 기상센터는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바르고 외출할 것을 권했습니다. 오늘 하루도 타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홀리 나딘 신디 13장입니다. 이날 아침 니나는 15분 늦게 출근했다. 그녀는 도넛을 가져왔고 린치가 비서의 지각보다 도넛에 더 관심을 가져주기만 바랐다. 여기서 근무한 지 6개월이 넘었는데도 어떤 일에 대해 린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그녀에게 린치는 불가사의한 존재였다. 친구들은 조만간 그가 호감을 표시하면서 추근대기 시작할 거라고 장담했지만 그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고 그 사실이 그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가슴이 깊이 파인 블라우스를 입어보고 유혹적인 자세도 취해보고 은근히 추팔을 던져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린치는 그녀보다 15살이나 많았지만 잘생겼다. 니나가 지금 필요한 게 있다면 제대로 자리 잡은 남자였다. 그녀는 사무실 문을 열고 바닥에 내려놓았던 도넛 상자를 집으려고 허리를 굽혔다. 허리를 폈을 때 오른쪽에 있던 어두운 그림자가 퍼지면서 그녀를 덮치는 남자의 형상이 되는 걸 알아차렸다. 1초도 안 되어 그가 그녀 뒤로 다가와 거대하게 보이는 권총을 그녀 눈앞에서 내져었다. 들어가! 테드가 명령했다. 상자와 핸드백을 책상에 올려놔. 아직 돌아서지 마. 시키는 대로 하면 다치지 않을 거야. 니나는 자신의 인생에서 이렇게 무서웠던 적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다. 너무 무서워서 남자의 얼굴을 볼 수 없었다. 보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죽이지 말아요. 그녀가 간청했다. 린치는 어디 있지? 몰라요. 돌아서. 안 그러는 게 낫겠어요. 테드는 이 상황이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린치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자가. 비서임에 틀림없는 이 여자가 나타났고. 그래서 본능에 따라 신속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무방비 상태의 비서를 권총으로 위협하다니. 그녀는 무서워서 덜덜 떨고 있다. 여자는 이 일과 아무 관계가 없다. 총을 치우지. 그가 좀 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비명을 지르지 않으면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내가 원하는 건 당신 상사를 만나는 것 뿐이야. 생사가 달린 문제야. 그 말이 그녀에게 효과를 발휘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계속 두 손을 든 채 훌쩍거렸다. 이름이 뭐야? 니나. 이렇게 돼서 미안해 니나. 이제 돌아서도 돼. 내 말 믿어. 내 얼굴 봐도 상관없어. 당신 상사와 나는 서로 아는 사이야. 니나가 천천히 돌아섰다. 울고 있진 않았지만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녀가 테드를 위아래로 훑으면서 정말로 총이 보이지 않는지 확인했다. 첫 인사가 무리해서 미안하군. 내가 너무 요령이 없었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얼굴에서 두려움이 사라지진 않았다. 걱정할 거 없어. 이게 당신 책상인가? 네. 거기 앉아. 난 여기 앉을게. 우리 둘이서 린치를 기다리는 거야. 괜찮지? 니나가 아주 천천히 책상을 돌아갔다. 그러고는 의자에 앉았다. 두 손은 책상 위에 올려놔. 그녀가 시키는 대로 했다. 린치 밑에서 일한 지 오래됐어? 아니요. 몇 개월 전부터요. 그렇군. 옆 사무실에는 누가 있긴 있어? 니나가 대답이 망설였다. 사실대로 말해. 사실대로 말해, 니나. 비서가 있을 거란 생각이 안 들었거든. 비서가 있을 거란 생각이 안 들었거든. 어리석었지. 니나는 그 말에는 대꾸하지 않았다. 원하십시오. 원하십시오. 도넛 드세요. 그녀가 턱으로 도넛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테드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테드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아니야. 됐어. 고마워. 린치는 보통 9시에 출근하나? 니나는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았지만 아마도 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몇 분은 사건들과 감정들이 마구 뒤엉킨 혼돈의 소용돌이로 머릿속에 등록되어 있었다. 네. 그녀가 간결하게 대답했다. 테드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 총을 숨기기가 편하다는 이유로 선택한 스포츠 재킷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었다. 그는 권총 손잡이를 만지면서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조금 전 자기 자신에게 던진 질문을 다시 던졌다. 너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자 이제 파트 1의 마지막 장 14장입니다. TMI지만요. 모든 장 번호에는요. 체스의 말 있죠? 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린치는 니나의 책상에서 던킨 도넛의 상자를 보고 다가가 집게 손가락으로 뚜껑을 들었다. 그러고는 살짝 찌푸린 얼굴로 도넛을 바라보았다. 니나가 화장실에 갔나 생각하던 중에 사무실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다. 거기서 뭐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기를 바랐다. 만일 그녀가 저 안에서 뭘 하고 있다면 비서의 의무와 제약에 관해서 불편한 대화를 나눠야 하기 때문이었다. 문을 열자 그의 책상 앞에 앉아있는 니나가 보였다. 나무 판자처럼 뻣뻣한 자세로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보고 있었다. 오늘 그녀는 도발적인 옷을 입지 않았고 창백한 얼굴은 그를 유혹하려는 게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린치는 니나의 눈길이 사무실 구석으로 향하는 걸 보고 그곳을 보았다. 그곳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린치가 물었다. 테드가 그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믿을 수가 없었다. 놀라웠다. 분명 린치였지만 그의 집에 찾아왔던 청년이 아니라 10년은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 모습이었다. 이마에 머리 숱이 줄어들고 머리는 히끗히끗해지고 있었다. 잘생긴 외모만은 그대로였다. 세월이 그를 비껴간 것 같았다. 그러나 청년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테드는 한 손을 들어 잠깐 자기 눈을 가렸다가 뗐는데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총을, 총을 가졌어. 니나가 말했다. 하지만 뽑을 생각은 없어. 우리가 문명인 대 문명인으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면. 당신을 다치게 했어? 린치가 비서에게 물었다. 아니요. 앉아. 테드가 명령했다. 린치는 책상을 돌아가 니나 옆에 있는 의자에 풀썩 주저앉았다. 오늘 아침 뉴스 봤어? 테드가 문으로 걸어가 문을 잠그고 두 인질에게 의도적으로 등을 보이면서 물었다. 린치가 희죽희죽 웃었다. 나한테 묻는 거야? 니나한테 묻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모든 질문은 자네한테 하는 거야. 이 아가씨는 애꿎은 피해자고. 니나는 가라고 하고 우리끼리 얘기하는 게 어때?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돼가는지 봐서. 테드가 사무실 문에 기대 섰다. 뉴스 못 봤어. 웬델이 죽었어. 테드가 변호사의 표정을 살폈지만 놀란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살해됐지. 이봐 우리 둘이서만 문명화된 신사대 신사로 얘기해보는 게 어때? 어? 린치는 니나가 앉은 오른쪽을 흘끗하며 말했다. 허튼 수작은 꿈도 꾸지 마. 입 다물고 있을 거야. 그렇지 니나? 니나는 대화의 일부는 놓쳤지만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마디도 안 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어? 그러니까 테드와 내가 해결할 문제가 좀 있어 니나. 테드도 생각해보았다. 네나가 곁에 있으면 웬델의 죽음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할 수 없었다. 완전히 낯선 사람 앞에서 살인을 자백할 수는 없으니까. 나가. 집에 가. 테드가 불쑥 말했다. 니나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을 돌아서 달려가 테드 앞에 멈췄다. 그가 아직 문을 막고 서 있었다. 니나는 핸드백을 꼭 쥐고 애원하는 눈으로 그를 보았다. 테드는 계속 린치를 보고 있었고 린치는 테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차렸다. 니나,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한테도 한마디도 하면 안 돼. 어? 린치가 말했다. 테드와 내가 해결해야 할 일이니까. 테드가 옆으로 비켜섰다. 니나가 달려나갖고 문을 닫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테드가 대신 닫아주었다. 이제 진실을 전부 말해야 할 거야 린치. 네가 나한테 덫을 놓았지. 이 개자식아. 아, 정보를 일부 숨겼다는 건 인정해.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었어. 어, 진짜로. 테드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두 팔로 책상을 짚고 린치의 얼굴 앞에 자신의 얼굴을 들이댔다. 뭐? 그럴 필요가 있었어? 하, 넌 웬델이 결혼했고 딸이 둘 있다는 사실을 나한테 일부러 말하지 않았어. 내가 그 사실을 알고 그 가족이 우리 가족처럼 느껴져서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아? 그에게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말을 했으면 자는 그 일을 하지 않았겠지. 린치가 차갑게 말했다. 테드가 재킷 주머니에서 브라우닝을 꺼내들었다. 그럼 넌, 린치, 넌 처자식이 있어? 신중하게 대답해야 할 거야. 언제라도 네 머리통을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제발 테드, 총 내리고 내 설명 좀 들어봐. 설명은 이미 했잖아, 개자식아. 테드는 총을 내리더니 주머니에 다시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파일 캐비닛 옆에 있는 의자를 끌어다 놓고 털썩 앉았다. 얘기할 게 있으면 다 해, 린치.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일랑 말고. 변호사 린치가 고개를 끄덕였다. 실명을 알려줬잖아, 테드. 자네가 조만간 날 찾아오리라는 걸 알고 있었어. 린치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앉아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젠 정직해져야 할 것 같군. 웬델은 자살을 원하지 않았어. 린치가 그 말을 하자마자 파일 캐비닛 안에서 뭔가 움직였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맨 밑에 서랍에서. 테드가 본능적으로 돌아보았다. 소리가 사라졌다. 린치의 표정을 보니 그 소리를 못 들은 것 같았다. 웬델하고 나는 대학 때 만나서 절친한 친구가 됐어. 린치가 말했다. 당신은 조직이 자리를 잡는 시기였고, 곧 웬델이 조직에 참여했지. 사실 웬델은 조직의 주춧돌이었어. 하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지. 웬델은 냉혹한 살인마야.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 테드는 이마살을 찌푸렸다. 린치가 말을 이었다. 최근 들어서야 웬델의 비공식 활동에 대해 알게 됐어. 그것도 거의 우연히. 어떤 면에서는 나 또한 항상 의심하면서도 알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아. 왜 고발하지 않았어? 웬델이 어떻게 사는지 못 봤어? 권력과 연줄이 엄청나잖아. 최고의 변호사들을 댈 수 있고. 웬델은 전에도 여러 번 곤경에 빠졌지만 항상 극복하고 제기했어. 구체적인 사안으로 꼼짝 못하게 할 수도 없었고. 네가 말해주지 않은 게 아내와 딸들 얘기만이 아니었어. 보안 카메라 얘기도 까먹었더군. 아, 미안해. 흥, 미안하다고. 테드가 침울하게 말했다. 내가 아무것도 잃을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야. 곧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거야. 기다려봐. 그럼 블레인은. 블레인에 관해 나한테 준 정보는 하찮은 휴지 조각 같은 거였잖아. 놈이 유죄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어. 웬델이 네 표적이었다면 도대체 블레인은 왜 죽이게 만든 거야. 파일 캐비닛에서 소리가 또 들렸다. 아까보다 컸다. 안에서 주먹으로 금속 상자를 쾅쾅 두드리는 것 같았다. 테드가 소스라치게 놀랐다. 저건 뭐야? 뭐가? 테드의 가슴이 쿵쾅거렸다. 어, 뭐 좀 보여줄까? 린치가 물었다. 여기 서랍 속에 있는데. 테드가 다시 브라우닝을 꺼내 린치를 켜놓았다. 천천히 열어. 물론이지. 린치가 가운데 서랍을 열었다. 이 서류철! 꺼내. 린치가 책상 위 테드의 손이 닿는 곳에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테드가 의자에 등을 기대고 편안히 앉았다. 서류철은 린치가 그의 집에서 건넨 것들과 똑같아 보였다. 그걸 펼치려 하자 린치가 막았다. 그걸 펴기 전에 먼저 설명부터 좀 들어봐. 아까도 말했듯 난 최근 들어서야 웬델의 활동에 대해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다닌 거에 대해서 알게 됐어. 웬델은 오랜 친구였지만 웬델이 끼친 피해가 너무 컸어. 이제 펴봐. 테드가 브라우닝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말해. 그는 서류철을 건드릴 엄두가 나지 않았다. 아... 좋아. 홀리가 오랫동안 자네를 속이고 있었어. 그 서류철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들어있지. 사진, 통화기록, 호텔 영수증 같은 것들. 테드는 경멸하듯 얼굴을 찌푸렸다. 그럴 리가 없었다. 팔을 뻗어 서류철을 펼치려던 그는 마지막 순간에 멈췄다. 얼굴 표정이 바뀌었다. 홀리가 이혼을 요구했지? 당신들은 오래전부터 사이가 안 좋았고. 무슨 개소리야. 한번 생각해봐. 테드는 웬델의 집에 있는 홀리를 분홍색 배낭을 메고 웃으면서 현관문으로 달려오는 딸들을 다시 떠올렸다. 지난 몇 달 동안 있었던 홀리와의 일들이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전반적으로 마주치기를 피하고 이 일을 핑계로 가족들과 소원하게 지낸 사람은 테드 자신이었다. 그는 서류철을 펼치고 싶지 않았다. 웬델을 조사하다가 홀리의 외도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어. 아, 말하자면 길어. 린치가 말했다. 서랍 속의 쿵쾅거림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만해! 테드가 금속 서랍을 향해 소리쳤다. 린치가 깜짝 놀란 얼굴로 그를 보았다. 테드는 벌떡 일어서서 파일 캐비닛으로 달려갔다. 캐비닛을 힘껏 걷어찼다. 조용히 해! 테드가 책상으로 돌아왔고 갑작스러운 분노에 압도되어 서류철을 휙 쓸어버렸다. 서류철이 파일 캐비닛 옆에 떨어졌고 쏟아진 내용물 중에는 사진도 한 장 있었다. 테드가 소리를 지르며 부분적으로 가려진 사진 옆에 무릎을 꿇고 풀썩 주저앉아 놀란 얼굴로 사진을 바라보았다. 식당 밖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창문 안에 홀리의 옆모습이 보였다. 테이블 위로 몸을 살짝 기울이고 있었고 웃으면서 입을 벌려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건네주는 걸 받아 먹으려 하고 있었다. 남자는 팔의 일부만 보였다. 테드는 일어섰다.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뒷걸음질을 치다가 캐비닛에 쾅하고 부딪혔다. 캐비닛 안에서는 우르릉 쾅쾅거리는 소리가 연속으로 들렸다. 테드가 허리를 굽히고 서랍을 열었다. 그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아 비명이 터지는 걸 막았다. 뭐야? 린치가 물었다. 주머니 쥐가 서랍 가장자리에서 밖을 훔쳐보고 코를 킁킁거리며 사무실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로비 차우드의 집 타이어 그네에서 그랬던 것처럼 서랍 벽을 타고 기어올라 앞발이 공중에 떼자 핑그르르 돌면서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테드는 휘청거리며 사무실에서 달려나갔다. 총을 들고 있다는 것도 잊고 총은 팔의 연장인 것처럼 같이 떨리고 있었다. 그는 복도를 달려가면서 나오는 문마다 쾅쾅 부딪히고 뒤로 물러나곤 했다. 빌어먹을 엘리베이터는 어디 있는 거야?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복도 끝에 다다른 그는 좁고 형편없는 계단을 뛰어내려가기 시작했다. 내려가는 동안 계단은 점점 더 좁아졌다. 두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1층은 전등이 켜진 곳이 없어서 캄캄했고 많은 사무실 문 앞에 밟힌 우편물이 쌓여있었다. 그는 문을 한 개 골라 억지로 열고 들어갔다.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빈 사무실이 그를 집어삼켰다. 사무실 주인조차 굳이 가져갈 생각을 안 하고 버려둔 커다랗고 낡은 파일 캐비닛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맞았다. 서랍 한 개는 사라지고 없었다. 테드는 그 캐비닛을 껴안고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열린 문을 노려보았다. 주머니 쥐가 금방이라도 들이닥칠 것을 알고 있었다. 네 이렇게 해석 다음 사람을 죽여라 파트 1이 끝났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는 어떤 스포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물러가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이어질 파트 2, 3, 4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